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용접을 할 때 따라오는 열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이 90도 각도일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90도 각도 T자 모양의 측면을 용접하면 어떻게 휘어질까요? 용접 부위의 휘어짐을 알기 위해서는 재료의 사이즈가 큰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철판이 크고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휘어짐이 작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변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얇은 평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철판이 얇은 만큼 열 전달이 많기 때문에 용접 부위 이외에도 무제까지 많이 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얇은 소재는 휘어짐이 많기 때문에 90도 각도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평철을 90도 각도로 태그 용접했습니다. 태그 용접이 녹으면서 휘어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양옆과 앞뒤를 태그 용접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왼쪽 방향으로 용접하면 90도 각도는 어떻게 휘어질까요? 극단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높은 열이 입력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류를 높여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극단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열을 많이 입력했습니다. 열 입력이 많고 소재가 얇다 보니 밑쪽 철판까지도 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휘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용접되는 방향에 따라서 기둥도 휘어졌습니다. 만약 용접이 시작됐던 부분, 이전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만 많은 열을 가했다면 기둥은 오른쪽으로 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용접이 길어지면서 열 입력은 점점 더 쌓입니다. 결국 열이 많이 쌓인 방향으로 기둥은 휘어집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줄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변수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둥이 끝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부분에서 90도 각도로 셋업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0도 각도의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90도 각도를 안쪽 방향으로 용접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전류는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류가 보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끝부분에서 90도 각도를 용접할 때에는 예각과 둔각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 예각과 둔각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이 되는 방향으로 열 변형의 영향은 많습니다. 바깥쪽 방향 그리고 안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열 변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얇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철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접 방향과 휘어지는 방향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 변형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나 예방법을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90도 각도에서 안쪽 방향으로 용접할 때 보셨다시피 기둥은 안쪽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그럼 이 결과를 예측해서 90도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셋업하시는 겁니다. 그럼 용접한 후에는 기둥이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90도 각도에 가까워질 겁니다. 물론 작업자와 상황에 따라서 휘어지는 각도의 크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다면 90도 각도에 가깝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90도 각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각형 틀을 만들 때에는 이 원리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열 변형을 이해하시면 복잡한 구조의 열 변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해결 방법이나 예방법, 곡직에 대한 내용도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용접열에 의한 변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